배신자 배신자 아니 배신당한 건 나였다 그럼에도 난 쫓기고 그럼에도 널 증후한다 허나 멀어버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때로는 운명의 손을 잡아 그러야 한다는 것을 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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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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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공격으로 공격하는지 확인과 knew told them to help us fix it. 그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목표 2, 감시권을 했어요. 경기를 또 서둘러 오고 파e karaoke. 덕분에 creats to the airlock. 정의를 위해서도jos 간다. 도움드리는 지지하시고 마실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공격있는 지지하시고 부담스러슨 역시를 높여진 지지하시고 계신 것을 지지하십시오. 도움드려면 파e워더트는 컨텐츠를 포함한 사항을 높여까봐야 합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시간 낭비할 셈이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이 기다린다. 서둘러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해보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면 돼? 사냥이 기다린다. 명령을 내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설명은 됐어.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바람을 타고 불쾌한 냄새가 실려오는구나. 기다리고 있어.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도져 Episode 100% responsibilities 서둘러라 멍청이들아. 배를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주인님께서는 족디길 원치 않으신다. 일리단이 다시 도망치게 둬선 안 된다. 나가 놈들이 배를 불태우기 전에 모두 해치워야 한다. 너무 늦었다 하자는 감시자여. 주인님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셨다. 하지만 감옥에 계신 동안 네가 베풀어준 환들이에 감사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하셨다. 주인님은 원래 힘이 안 된다. 그래서 매력적인 상당에서糖님을 주둔다고 하셨다. aring에 집을 캐나는 한 가지인 공격을 해보기 영being으로 두포를 공격했기 때문에 마일에서 추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인간은 공격이 있다면, 불이 없었을 것 같다. 저의 공격적인 공격적인 공격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의 공격적인 공격으로는 공격적인 공격을 이용해 보던 기술이 있습니다. 경고는 중에서 공격적인 공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업을 이용해 보던 기술이 있었던 기술을 이용해 보던 기술은 없었습니다. 목표 달달한 스킬이 시작됩니다. 목표 달달한 스킬로는 중에는 일상적이 없다고 하네요. 목표 달달한 스크로는 모델잎의 역할을 찾습니다. 목표 달달한 스킬이 있습니다. 슬퍼가 시작됩니다. 오오오오오. 목표 2라운드! 마이예브님, 우리가 일리단을 찾아내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일리단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놈은 굴단의 해골에서 힘을 흡수해 나이트 엘프도 악마도 아닌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니 감시관님, 나가들은 왜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죠? 시간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겠지 일단 서두르자 일리단이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놈이 더 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 마이예브님, 명령하신 대로 동쪽으로 일리단의 항로를 추적했는데 이 이상한 섬들은 저희 지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도 의문이 들더군 이 섬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위의 폐허를 바라, 나이샤 모두 나치익다 이곳은 만 년 전, 우리 문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전 수라마르라는 대도시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어떤... 그럼 이 섬들이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다 깊은 바다 속에서 섬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능력을 지닌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풀어야 할 수수계기겠지 지금은 상륙해서 기지를 구축하자 자리를 잡은 다음 일리단을 추적해야 한다 자매들이여, 여기다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일리단을 추적하자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사냥이 기다린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끝이 다가온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달빛은 죄인들의 의미가 차별 없이 비춥니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감시자들을 위해 사냥이 기다린다 정말 여신의 칼날입니다 정의는 그 자유가 남고 inhabitants 까지ain 시험을 중국의 입국과 일리단을 춥니다 이 시험을 걷는 곳이 소리를 지지 않고 여러지 제품들 부사해 일본의 현실이 유지될 것이다 휴게더 강도가 가진다 실현될 것이다 찰칵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할. 끝이 다가온다. 저음이는 실현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끝이 다가온다. 저음이는 실현될 것이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사냥이 기다린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준비됐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때가 왔다. 어디로 가면 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오 크라니. 저놈에게서 악마의 악취가 풍긴다. 진정하시오. 이 늙은이는 당신이나 당신의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어. 나는 드락토리오. 드락토리오. 한때 폭풍약탈자 부족의 강력한 흑마법사이지만, 지금은 우리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라오. 여기서 뭐하는 거지? 여인이야. 나는 이승을 떠도는 유령들에게 쫓기고 있어. 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년 가까이 나를 쫓고 있지. 그대가 유령들을 잠재워주면 내 얘기를 들려주리라. 드락토리오. 드락토리오. 야한 범인, 안됩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 누움atus. 그대의 사냥이 열을 하셨음. 그대의 구조는 제작되지 않으면 정신을 Ontario를 발표합니다. 아, 이 아프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대의 사냥을 금지하십시오. 그대의 사냥이ن 미빨이 하십시오.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리워지니 한국을 꼭 한 번씩 네이퀴하니, 이번엔 비트와 함께 전시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필요한 경험입니다.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사냥이 기다린다. 서둘러야 한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이 기다린다. 도망치는 자 perk냉니다. 책임지 안내뎀다. 도움말고, 도움말!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연구 완료. 끝이 다갑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ů ij 5 его el quindi 기다린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기다리고 있어. 사냥이 기다린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서둘러야 한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명령을 내려. 서둘러야 한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디로 가면 돼? 알겠어. 어서 지시를.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원은 실현될 것이다. 연구 완료. 네, 다시 돌아다녀. 이렇게. 어두운 마디에 일렁 강 hè. 도움말고, 도움말고! 전후나가 나가자 있습니까? 전후나가 역할을 gasoline하자면 전후나가 동그랜 거짓말 해즈에 사용하여 위험한 장소가 부족해서 생각할 테니 타는 거짓말 au rua 위험한 장소가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보고 욕실화察하는 장소가 지원될 수 있지 않으셨죠? 목돈 낭뒈에 사용하셨는지 멈추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 없게 공격된 공격된 공격 내용을 펼쳐서 누군가가가 없어질 수 없게 이 글에 안내 내가 손을 있는지 이곳에는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아즈샤라의 가지라 불리 마이에브님 명령하신 대로 동쪽으로 일리단의 항로를 추적했는데 이 이상한 섬들은 저희 지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도 의문이 들더군 이 섬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위의 폐허를 바라나이샤 모두 낯이 익다 이곳은 만년 전 우리 문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전 수라마르라는 대도시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어떤... 그럼 이 섬들이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다 깊은 바다 속에서 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능력을 지닌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풀어야 할 수수계기겠지 지금은 상륙해서 기지를 구축하자 자리를 잡은 다음 일리단을 추적해야 한다 자매들이여 여기다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일리단을 추적하자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그냥 며칠의 여행 끝이 기다린다 지바러야 한다 사냥이 기다린다 예전 Developer 하나의 유리단을 추적하며 낭비할 셈으로 그 Ј안이 다가났다 금지에 대한 갈란드가 좋습니다. 남성은 저한테 안폭력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슬슬 더 만드십시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사냥을 기다린다. 점인은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준비됐어.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사냥이 기다린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서둘러야 한다. 때가 왔다. 조립 중에서 준비 됐습니다. 종이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업그레이드. 오 크라니. 저놈에게서 악마의 악취가 풍긴다. 진정하시오. 이 늙은이는 당신이나 당신의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어. 나는 드락토리오. 한때 혹풍약탈자 부족의 강력한 흑마법사였지만 지금은 우리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라오. 여기서 뭐하는 거지? 여이디야. 나는 이승을 떠도는 유령들에게 쫓기고 있어.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년 가까이 나를 쫓고 있지. 그대가 유령들을 잠재워주면 내 얘기를 들려주리라. 생각해보겠다. 오 크라니. 오 크라니. 오 크라니. 사뢰함은 실현될 것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어디로 가는데? 너무 싱겁습니다. 며칠 만한 진흙이 파퍼드 장르 시간 낭비할 셈인가? 사냥이 기다린다 명령을 내려 서둘러야 한다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때가 왔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이 기다린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서 지시를 알겠어 설명은 됐어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정의를 잃어버린다 연구 그녀 도착 도착 로맨 도착 로맨 도착 경고 –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경고 –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경고 –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여태까지 이동을 mine. 공공원은 tremendously난 AUGED 적용입니다.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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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고. 아시아의 테리다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나가가 더 있다. 자매들이여 모두 해치워라! 나이 템프... 여왕 베하에 이룬하예 모두 죽여라! 여왕 베하에 이룬하예 모두 죽여라. 여신의 칼날 여신의 칼날 여신의 칼날 죄인들에게 고통을. 서둘러야 한다.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연구 와이어. 명령을 내려. 설명은 됐어. 준비됐어.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연구 와이어. 어디로 가면 돼? 잠시만요. 목표 달성. 시각 세계였습니다. 되어있어라, 이게 바로 차가워져요. 으, 헉! 그러나 콘건을 이용하는 날이 도착했지만, 경험을 가질 수 없으니 분석을 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갑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Temp-10을 기울여서 저도 가합니다. 이재용 위험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오éesbrit, 그 점은mış refers, 목소리가 끊어있습니다. 경험이 옥수수 없이 일어나면 이동합니다. 타이밍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6 on. 경고 –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대다매, 핵포oric Bono psychiat Ministerng 날씨였습니다. 대단하에는 협력을 외부합니다. 경고, 도마마! 이번엔 지금 철질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현력은 동료제oy을 bow 가게로 오는 방안을 잡으시지 않습니다. 급격히 우린 도료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선 op-sup이 좀 어려워요. 사료를 얻고 있습니다. 사료를 방안하니 관계를 오늘 적을 amiga가 많으시니마서 육아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목표 2, 3-5, 1-2. 여기가 적은 공격이 없어진 유리상이다. 그리고 공격이 없어지에도 비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공격이 없어진 유리상으로 격려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적 세 가지 소리를 쉽게 봤습니다. 이 연기용 part. 적 세 가지 눈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적 정적인 공격이 없어진 것이 좋습니다. 기술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자막 제공해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실내드로 집하여 위협은 지점이 kraken 중입니다. 아마도 마이터가 부족한 계획이네요. 이번엔 매일 설정을 받았고, 소ath가 이곳에 위협은 전투가 늘었습니다. 모집되어 온 영역이 핵불을 바꾸는 곳이 Hugo's hop, duy valuable 공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 저 어둠가 러시아! 엘리다니니 러시아!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는데? 시간 낭비할 셈! 어서 지시를! 저 어둠가 러시아. 저 어둠가 러시아!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는거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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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기다리고 있어. 설명은 됐어. 어디로 가면 돼? 어어 지시를. 어디로 가면 돼? 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승리가 다시 한 번도 도착합니다. 서둘러야 한 곳에는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아즈샤라의 가지라 불리던 쌍둥이 미루나무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 진정한 평온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이제 그 나무들은 한 세대의 꿈과 희망과 함께 사라졌구나 저기에 저것들이 늙은 오크가 얘기한 유령들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지막 전투를 재현하고 있나 보구나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이고 피에 굶주렸구나 사연이 기다린다 시간 낭비할 생각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 어둠간의 일관이 서둘러야 한다 정의를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 어디로 가면 돼? 정의는 실현할 때 다려야 한다 사람들은 다 사연이 뒤지나는 엄마의 그룹이 많아야 한다 여기에 있는 일본에서 gesehen을 커플이 좌우한 공격이 덜고 야만에 굳이 뜯으려 한다 우리는 기 strat이 200g의 전투를 가야 한다 우리는 고소의 전투를 가야 한다 님은 억제하지 못하다 여행으로 직선이 확인되어 옥기고 다 하자 우릴 아예 오는 거다 이 재현의 날은 essence 그 시간남뒤인 전쟁이나 지소를 지급할 수 있는 녀석들인 것들입니다. 잠실 또한 지시를 지급할 수 있는 적 여기 있습니다. Dios님께서 지시를 지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적용도 해줘야 합니다. 영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더라도 피곤할 수 있다며 숙성 전쟁에 내린 것입니다. 내가 꼭 지시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고 – 지적이 빛을 지켜냈습니다. 목표 1,000원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서둘러야 한다 준비됐어 어서 지시를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기다리고 있어 금이 부족합니다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어서 지시를 알겠어 이곳은 지시를 도망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곳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제자이 안될지 도망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도움보호 러블레우 공격과 공격은 오зя 미래 한 장소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십니까? 상실한 조건들과 우선의 아oly가 낳아야 합니다. 지곳에 있는 공격이 고통이습니다. 우선 조건들과 우선의 난분이 탑재를 고됩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아시트로 사귄 바다할 속으로 해 저 어딘가를 일리다는 거다 정의를 위하여 어느 난비할 셈인가?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어서 지시를 좋아 명령을 내려 너무 싱겁군 설명은 됐어 사냥이 기다린다 어서 지시를 좋아 어디로 가면 돼?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서 지시를 지시를 탑 지시를 싱겁게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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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딘가에 1, 2단이 있다. 명령을 내려. 시간 낭비할 셈인가?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 어딘가에 1, 2단이 있다.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면 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2, 2단이 있다. 잠시 후에 잠시 흘려라. 목표 1, 2, 3, 4, 3, 4, 5, 4, 5, 6, 7, 9, 10, 10. 이곳은 잠시와 연계를 다른 곳에서 다시 바다가 끌었습니다. 도전을 clear those lines ofcat과 충격을 도와주십시오. 들리게 하고 있는 곳에 사이버가 도와주십시오. 경고ï도 3 hisses에 있는 곳은 도와주십시오. 도전을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조종의 기준으로 공소의 공격을 사용합니다. 상 mia집사는 전시장에 대한 공격을 받는 집에서 무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lics를 이용하십시오.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모여주십시오. 저리에 대한 공격을 받는 곳은 자에게도. 맨날 아침을 한 병을 위치해 봅시다. 뭔가 내리겠다며 잠시 하십시오. Begin을 압박하십시요. 사람은 내게BER2에러 가고 싶어 고려하십시오. 여름의 전쟁을 사망할 수 있습니다. Fargoa랑 플랫폼을 지켜보는 중 ボ terrorists 목표 1, 이즈! 지지않게 될 수 있는 Wi-Fi가 숨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전군이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 주소를 바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 를 프로듀bit에 따라서 내 지도를ح иметь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 의한 배우의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에 태국을 지지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에 형태가 무척을 수 있습니다.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일단 그럼 이런 구비가ë 막아HP도를 바꾼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도구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지않게 될 수 있는 도구보다 예정에 있는 Ogptons이 생산을 가현했습니다. 목표 2, Alpha, 둘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목표 2, Alpha, 너의 힐링자에게 도착했습니다. 목표 2, Alpha, 너의 힐링자에게 기도된 것입니다. 목표 2, 1, Alpha, 너의 힐링자에게 기도된 것입니다. 목표 2, Alpha, 너의 에이입니다. 목표 2, Alpha, 너의 에어 있는 것이 직전의 GDP입니다. 목표 2, Alpha! ера . . . . . . 경고. 드디어 설계라스의 무덤을 찾았다 나의 중복들이야 여기서 입구를 지켜라 그 망할 감시관이 이 섬까지 나를 추적해왔다면 분명히 여기까지 따라올 테니 일리단, 역시 여기 있었군요 남을 쫓으려면 나가의 방어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일리단을 땅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수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일리단 만화가 구갈됐습니다 사냥이 기다린다 끝이 다가오는 준비했어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야 하는데 저 시간 낭비할 수 있는가 어디로 가는데 명령이 나 명령이 나 정리는 실현될 것이다 때가 왔다 어디로 가는데 기다리고 있어 사냥이 기다리고 있어 사냥이 기다린다 어디로 가면 설명을 해보았어 저 어디로 가는데 저 어디로 가는데 저 어디로 가는데 그 안으로 가는데 저 어디로 가는데 지내면 전시에서 지난번에 가곤 hostels, 단독으로 전시하는 중. 전시에서 지난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퓨를 잘 지내고 서울이 없을 때에 이동이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명령을 내요. 서둘러라, 자매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일리단은 막아야 한다. 일리단은 막아야 한다. 일리단은 정의에 맞춰야 한다.